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비키퍼스란 게임입니다. 그럼 오늘 시작하죠. 그 게임하고 비슷한데 영화 안될거야 꽤 비슷한 게임이 그 비시뮬레이터 있잖아 그 그 노가다의 시뮬레이터 끝판왕 그거 있는데 근데 저거 박스 얻을 수 있어? 얻을 수 있구나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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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했구나 나 왜 못 움직여 아 너 때문이지 아 진짜 알겠어 주고 혼멍차 아 이럼 이제 꿀로 바꿔주는 거고 코드가 있겠지 에이 코드가 없는데 안오고 있어 에이 코드가 없는데 안오고 있어 이큐펄스 찾고 어 뭐야 이거 찾았다 어 찾았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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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하지마 이거 맞나요 이거 되나요 된거야 안된거야 안된거였죠 이거 이거 아니야 어디보자 브레이 어땠다 오케이 가라 어 어 아 아 좋은거 맛있다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잠깐 없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로얄즈하고 여기 있던 데다 이걸로 뭐하는 걸까 이걸로 뭐하는 걸까 체인지비 브릿 얜 흰 맞는데 뭐지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했고 now 허니콤보? 허니콤보가 뭐 부족하다는 것 같은데? 뭐 뛰어다닐 수 없어? 너무 불편한데? 그리고 어디서 구해? 배지가 있는데 뒤에 여기서 되나? 인장 안해주네 아! 벌티 시뮬레이터 짝퉁 그런 느낌 많이 나 벌티 시뮬레이터 짝퉁 냄새가 풀풀 풍겨요 아이스키 포인트가 없잖아 애초에 아이스키 포인트가 없잖아 다 모르겠지 아이스킴 아이스키 이즈 아이스키 하필 하이엇 아이스키 나가 그냥 돌아가면 되겠지? 줄 씌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테 줘야 돼 안주어지네 그럼 그냥 안줘야 겠다 어렵다 좀 아 몰라 그냥 이렇게 여기서 녹아다 하면 되겠지 아 이제 이거 하면 되는 건가 아 죽으면은 있는 거 다 없어지게 해놨네 여기서 요거를 use 하면은 하나 더 생기네 트렛트? 이거 뭐야 이거 I am happy 됐어 이미 알겠어 돈 내고는 안사 아 튜토리얼 끝냈네 드디어 그럼 이제 그냥 녹아다 하면 되겠지 와 저거는 뭐냐 녹아다 엄청 많이 해야될 것 같아 왠지 뭐 떴다 와 저건 뭐야 겁나 많이 당기고 다닌대 왜 다 됐어 가자 자 해주면은 아 ㅋ 랩 랩 랩 랩 랩 랩 다 됐지 이제 여기서 1번에 가져와야 쓰는건가 아닌가 아 모르겠다 나가 왜 안나가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파밍하는게 아닌가 본데 이쪽 넘어가서 하는건가 본데 아 여기도 아니잖아 이쪽인거 같은데 파피가 뭐야 어디 어디 개이름이야 진짜 벌떼 짝뚝같게 하다 벌떼 짝뚝 아 뭐야 됐네 아무 생각 없지 하다보니까 좀 됐어 너넨 하고 있어봐라 아 찌르면 되네 아 꽉 찼다 타자 오렌지 필러 부스터 주라 이제 다 됐나 자 다 준거 같으니까 음 마지막으로 요거 사고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점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사봅시다 아 여기가 파피풀 시네요 뭐야 더 좋은거 못사네 아무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렘만 안녕 바이바이 렘 렘 렘 렛 렛